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저 큰 걱정이 나라가 경제성장률이나 역동성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제가 갖고 있는 걱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는 나라 걱정도 그냥 걱정이 아니고 심각한 걱정을 할 때가 잦습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 하나가 한국 안보에 중심축인 한미연합사와 UN사령부 UN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입장입니다 질문 첫 번째, 한국의 안보, 무엇을 걱정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입장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입장, 특히 UN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빠른 시간 내에 평화협정의 전단계인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다음 UN사회 해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냥 추진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전단계인 종전협정을 한다고 하지만 종전협정만 선언하더라도 북한의 UN사회 해체라는 주장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외국 군대가 한국을 주둔해야 하는가? 라고 북한이 주장하면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의 UN사회 해체의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외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종전선언을 서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평화협정을 서두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UN사령부, UN사는 어떤 조직인가? 한미연합사와 UN사령부는 정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주춧돌에 해당합니다 1953년도 정전협정의 UN군과 북한 및 중국사에 체결된 이후 여러분들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은 UN사와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지난 66년간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의 핵심이 된 것은 바로 UN사라는 존재였습니다 2019년부터 미래의 어느 날까지도 핵무기를 맞서는 대한민국에게 전쟁 억제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UN사입니다 UN사는 1950년 7월 7일 북한의 6.25 침략 전쟁을 격퇴하기 위해서 UN 안보리 결의 S-1588호에 의해 설치된 연합군 군사지휘기구입니다 1957년 7월 1일 서울 용산으로 UN사가 이전되었고 지금은 평택에 있습니다 현재 전시작전을 총괄할 지휘권 즉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군사령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미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되었고 UN사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UN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주한미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UN이 파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연합군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 위치한 UN사 후방기지 7군데는 장비와 물자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UN해원군의 참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전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정전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왜 북한은 왜 김정은은 집요하게 UN사 해체를 요구해왔고 요구하고 있는가 정전협전 이후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UN사 해체이며 특히 2012년부터 이 같은 주장이 빈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예를 들면 북한 조선통신은 UN군 사령부 UN사 서울 이전 60주년을 맞아 UN사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방송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북한이 UN사 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우리나라 정부와 동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UN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면 지금 정전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UN사 모두가 한국에 주둔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기만술입니다 막상 종전에 사인하고 선언에 평화협정에 사인하면 당장 나오는 것이 한반도 내에서 외국군을 전부 출수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것이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UN사가 있는 상태, 즉 정전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전쟁은 동맹국인 중국과 함께 치루지지만 북한의 위협을 막는 쪽은 자유국가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성산이 없는 전쟁을 하는 셈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UN사 해체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적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UN사 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UN사가 해체가 되면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가 필수불가하긴 하고 외국군 철수는 바로 곧바로 미군 철수를 뜻합니다 북한은 종전협정이 선언되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UN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UN사 해체 이후에 북한 전략은 어떠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6.25전쟁을 종식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협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당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정치적 선언이다 하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종전선언이 되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UN사 해체에 대한 명분이 제공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 1월에 체결된 월남 미국 북월명 베트콩이 맺은 파리 평화협정을 북한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영국 소련 프랑스 덕 8개국이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미국은 불안해하는 자유 월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북월명이나 베트콩이 침략하는 경우 격태를 굳게 약속합니다 평화협정 체결할 때 자유 월남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북월명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공군력은 4위권이었습니다 주월 미군이 철수하자 1975년도 월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은 그냥 종이 조각이 불과한 겁니다 심에 의해서 뒷받침되냐는 평화협정은 왜 그런 협정에 자꾸 문재인 정부가 매달리려고 하느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움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서두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퀘르브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계를 북한 측에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평화 체제 구축 혹은 평화협정 추진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한 경우는 최초입니다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대국민 보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은 정전 체제를 종식하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들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걔네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아주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왜 유엔사가 한반도에 주둔해야 되냐 전쟁이 끝났는데 왜 외국 군대가 주둔해야 되냐 전쟁이 끝났는데 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되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때까지 기존에 정전 체제는 유지되고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고 적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둘러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북한 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평화협정체계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자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대 세력에게 결정적을 위한 일을 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가 그 점을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권하는 것은 상식으로나 이승으로나 지성으로나 논리로나 합리로나 역사적 경험으로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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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